안녕하세요. 첼기조나리입니다. 오늘 수개할 측은 꽃과 바람에게 삶을 묻는다. 꽃으로 세상을 보는 법입니다. 지은이는 이명희, 정영란, 바랭은 열리몬입니다. 꽃은 한 생애를 어떻게 살아낼까요? 꽃도 나무도 알고 있는 삶의 지혜와 비밀을 사람만 모르는 것이 아닐까요? 이 책은 식물들의 생활사를 읽기 쉽게 이야기로 풀어내는 가운데 작가들 자신의 생애 경험을 녹여낸 책입니다. 저자의 이력이 독특한데요. 저자 이명희와 정영란은 10대 시절부터 함께해온 단자 친구라고 합니다. 서로의 길을 지켜봐주고 지지해준 두 친구가 시 쓰는 인문학자와 수비 읽는 자연과학자가 되어 각기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12가지 식물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직접 돌아다니며 찍은 80여 컷의 꽃 사진들은 마치 독자들에게 삶을 주제로 말을 거는 듯 다채로운 표정을 지니고 있고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하면서 살아온 두 사람이 가진 것을 공유하면서 누린 배움의 시간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고 이들은 전합니다. 두 저자의 30년 우정을 부리로 이제 마 열매를 맺은 꽃같이 아름다운 관계의 글쓰기가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은 매화, 동배, 목년, 벚꽃, 산수유, 소나무 등 우리 가까이 사는 식물들의 생활사를 인문학과 자연과학이라는 두 가지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며 자연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삶의 지혜를 실천하게 하는 인생 수업을 담고 있는데요. 저자는 말합니다. 인생은 피는 꽃, 지는 꽃, 그리고 하염없이 서 있는 나무들과 닮았다. 꽃 중에 제일은 분명 사람이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매화 꽃이 잎보다 먼저 찾아오는 이유 사람 인생의 절정도 꽃의 개화처럼 시기가 다르다. 아기가 태어나 걸음을 뗄 때까지 수백 번을 넘어져도 엄마, 아빠는 기꺼이 기다려줬다. 늦게 걸음마를 떼었다고 해서 달리기 선수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사람도 다르고, 사랑도 다르고, 기다림도 다르다. 자연과학자가 배운 기다림의 가치 매화는 잎을 내기 전에 꽃을 피운다. 다른 꽃들이 피어나기 전이어서 곤충을 유혹하기에 경쟁률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다. 매어나무를 비롯해서 산수유나무, 생강나무, 울개불나무 등도 잎을 내기 전에 부지런히 꽃을 피운다. 대부분의 식물은 잎이 먼저 나고 꽃이 핀다. 잎을 통해 광합성을 하고 양분을 만들어 꽃을 피운다. 그러나 이른 봄꽃들은 그럴 시간에 여유가 없다. 곤충들을 선점하여 가로바지에 성공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꽃이 지고 난 뒤부터 많은 양분을 저장해뒀다가 이듬해 봄꽃을 피우는데 이용한다. 잎을 내어 광합성을 하기 전에 생식기관인 꽃을 먼저 피운다는 것은 종족번식을 우선순위에 두고 성장을 후순위로 미루는 것이다. 다른 나무들과 경쟁을 피하는 식물의 전략인 셈이다. 수요공급의 법칙이 이른봄, 꽃들과 그 매개체 사이에서도 성립된다. 작은 봄꽃들은 왜 성급히 꽃을 피울까 하는 의문에 대하여 답을 구하다 보면 수색에 걸쳐 진화한 그들의 계획에 놀랄 수밖에 없다. 자연을 이루는 모든 종은 경쟁에서 살아남은 존재들이다. 유행이나 대세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환경과 생존에 가장 적합한 순서를 안다. 꽃을 빨리 피우는 것이 나을까? 양분을 모았다가 나중에 꽃을 피우는 것이 현명할까? 빨리 피는 꽃은 다른 꽃이 피기 전에 진다. 그러나 주목받는 생을 산다. 꽃이 많이 피는 시기에는 곤충 역시 많은 시기라 꽃들도 여유가 있어 보인다. 지구상의 꽃들은 한 번에 피었다가 한 번에 지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는다. 모든 꽃이 일 년 내내 피어있지도 않다. 사람 인생도 꽃이 개화처럼 절정의 시기가 다르다. 피어있는 기간도 다르다. 피는 시기나 기간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은 사람이나 꽃이나 다르지 않다. 내 인생은 꽃이 먼저일까? 잎이 먼저일까? 봄을 맞는 우리 선조들의 예식은 풍류 그 자체였다. 여든 한 장의 매화꽃잎을 그린 백매와 그림인 구구소안도를 벽에 붙여두었다. 여든 한 장의 꽃잎이 창기운을 소멸시킨다는 뜻이니 남아있는 겨울도 매일 한 걸음씩 물러갈 준비를 할 것이다. 동지 이튿날부터 꽃잎을 한 장씩 붉게 칠해서 마지막 꽃잎까지 색칠을 완성해 벽 위에 매화나무가 붉은 꽃을 가득 피우면 때는 경칩과 춘분의 중간쯤에 이른다. 비로소 구구소안도를 떼어내고 창문을 열면 그림 속 매화가 창밖에 들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고 한다. 기다림 끝에 만나는 계절이기에 더 반가운 자연의 선물이다. 꽃은 여름에도 피고 가을에도 피건만 심지어 꽃의 종류는 여름꽃이 가장 많음에도 사람들이 봄꽃에 더 열광하는 이유는 기다림이 더 길고 간절하기 때문이다. 찰나의 아름다움은 치명적이고 긴 기다림 끝의 만남은 더욱 귀하다. 초봄에 피는 꽃들은 화려하지 않고 크기가 작아도 배경이 무채색에 가까운 탓에 관심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다. 매화는 곧 뒤따라필 벚꽃에게 자리를 내어줄 것이다. 매화는 전체 요리나 전주음악 같은 아쉬움을 남기고 내년을 기약하며 사라진다. 기다림 아기가 태어나 걸음을 뜰 때까지 수백 번을 넘어져도 엄마, 아빠는 기꺼이 기다려주었다. 늦게 걸음마를 떼었다고 해서 달리기 선수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사람도 다르고 사랑도 다르고 기다림도 다르다. 인내할 줄 모르고 기다림의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는 여전히 꽃 피울 시간을 탐색하고 있다. 매화는 가장 일찍 꽃이 피는 나무 중 하나다. 매화 애호가들은 매화나무는 가지가 번성한 것보다 드문 것이 어린 나무보다 늙은 나무가 비만한 것보다 마른 것이 만개한 꽃잎보다 오무린 꽃이 귀하다고 말한다. 나무는 오래 묵은 고목이지만 피어난 꽃은 새로워서 더욱 아름답다. 풍성하고 건강하고 굵은 가지에서 하나 가득 꽃이 피어야 아름다운 것으로 보는 요즘의 시각과는 사뭇 다르다. 보다 많은 것, 젊은 것, 있는 것을 한껏 자랑하고 늘어놓아 펼쳐 보이는 것이 어느새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어버린 지금 매화는 무엇이 진정한 아름다움인지 반추하게 만든다.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지난 세월을 반납시켜주겠다는 유혹의 광고가 버스 한자리를 채워도 특별할 것이 없는 시대.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칭찬은 기쁜 것이지만 매화가 고목에서 피어나듯 연륜에서 뿜어져 나오는 정열은 젊음의 정열만큼 혹은 그보다 더 깊고 강하다. 땅은 지층의 역사로, 나무는 나뭇껍질 속 나이태로, 사람은 눈가의 주름의 깊이와 개수로 삶을 증명한다. 아무리 오래 보아도 아름답고 알아갈수록 매력적인 꽃이 매화이다. 매화는 알아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다. 오래 보아야 더 사랑스럽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서로 오래 보고 세월이 지날수록 사랑하고 있을까. 20년이 넘는 결혼생활은 많은 부부들로 하여금 상대방을 가구처럼 보게 만드는 듯하다. 한 검색엔진에 부부 20년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이혼이라는 연관어가 따라 나온다. 나무의 꽃은 매년 피지만 그 꽃은 작년의 꽃이 아니고 내년의 꽃으로 다시 피어나지도 않는다. 나무는 고목이라도 피어나는 꽃은 매년 새로운 꽃이다. 우리는 서로를 신선함 없는 어제와 같은 꽃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새로 피어난 꽃도 작년의 꽃과 똑같게 보지 않았을까. 꽃의 한쪽 모습만 보고 있지는 않았을까. 매화는 앞태도 아름답지만 춘향이도 울고 갈 고운 디테일을 갖기도 했다. 햇살이 꽃잎을 투과하니 꽃잎에서는 더욱 선명하다. 매화는 싸늘한 공기 속에서 피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다. 초봄에 눈이라도 내려준다면 꽃과 눈의 대비가 만든 아름다운 설충매를 만날 수 있다. 혹독한 겨울을 이기고 이른봄 도도의 꽃을 피어낸 모습 덕분에 매화는 절개, 충절의 상징이 되었다. 추운 겨울 잘 이겨내고 나온 녀석들에게 잘 견뎠다고 삶이 겨울일 때 우리도 그렇게 기다려보겠다고 눈길 한 번 따스하게 건네며 기다림의 가치를 배운다. 인문학자가 본 한뜻을 지켜내는 마음 매화의 봄 사랑이 알큰하게 편한다. 알큰한 그 숨결로 남은 눈을 녹이며 더 더는 못 견디어 하늘의 뺨을 부빈다. 시약시야 하늘도 님도 내가 더 그립단다. 매화보다 더 알큰히 한 번 나와 보아라. 서정주 매화 중에서 남도시인 서정주의 매화는 알큰한 먹과 맛을 지니고 있다. 봄사랑은 풋풋하니 덜 익은 사랑인데 그 마음만은 매실처럼 새콤달콤 알큰하여 여운이 오래간다. 못 견디는 사랑 그래서 매화 향기에선 가신님의 내음새가 그리움으로 피어난다. 그러니 매화 같지만 매화보다 더 알큰한 그 사랑 한 번 솔찬히 힘들다. 사랑이 다 그런가 보다. 속치마보다 더 얇고 아롱진 매화 꽃잎은 바라만 보고 있어도 정신이 혼미한데 얇은 비단을 자주 보지 못했던 선비들 마음을 흔드는 것쯤이야 당연하지 않았을까. 우리 선비들은 꽃 중에 가장 먼저 피는 묘하를 사랑했다. 게다가 악조건에서 꽃을 피운다는 점에서 더 사랑받는 꽃이여 나무였다. 그리고 매화의 향기나 매무새, 단한 분위기까지 예나 지금이나 1등을 좋아하는 마음은 어쩔 수 없다. 냉랭한 겨울 공기를 가르며 어리고 성긴 가지를 피워내고 게다가 애처로운 꽃송이 마저 보여주니 그 향기는 매화의 절개와 미모를 알아보는 이에게만 허락된다. 매화의 미모를 살펴보면 매는 중국의 한자 눈썹미와 같고 발음도 같아. 눈썹이 하얗게 변할 때까지 무병장수하라는 기원을 담고 약속처럼 새해에 다시 피어나라는 마음을 담아 충이와 절개, 지조를 상징한다. 오죽하면 선인들은 매화 향기마저 매일생 한불매양이라 하여 매와는 일생을 두고 죽게 지낼 망정 향기는 팔지 않는다고 절개의 미덕을 쥐하장천 말하였을까? 절개의 미덕이란 그만큼 지키기 어렵다는 것인가? 자본주의 시대에 사람들은 팔 수 있는 것은 다 판다. 경제적 난관 때문에 자기 글을 파는 것을 매문이라 하고 공궁의 문제로 자신의 피를 파는 것을 매열이라고 한다. 중국 작가 위하의 소설 허삼관 매열기에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가난한 아버지가 피를 파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이런 애틋한 사연도 없이 팔지 말아야 할 것들을 파는 파렴치도 있다. 나라를 팔아먹는 대먹지 못한 매국노까지 있으니 말이다. 매와조차 추울망정 자신의 향기를 팔지 않는 세상에 우리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팔고 있는 것일까? 다시 매창의 주변을 서성거리게 된다. 매와의 절개란 처음부터 없다. 매와는 절개를 위해 피는 것이 아니라 제 수임을 제 시기에 다하는 것뿐이다. 기다려도 오지 않을 님을 기다리는 것은 오매불망,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을 사랑했던 내 뜻을 지켜가는 것이다. 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한 뜻을 꺾지 않고 지켜가는 것이 진정 아름다운 이유이다. 매와는 사군자의 하나로 무산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여인들의 춘정까지도 구스란히 잡아내었다. 부안이 낳은 기녀 매창은 헌한설원 황진이와 함께 예인으로 손꼽힌다. 그는 지조있는 광기로 한시와 거문고에 능했다. 매창은 매와나무 창가라는 뜻으로 이름에서부터 매와의 절개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어떤 위치에 서건 기다림으로 살겠다는 의지가 영역하다. 매창은 예인으로서의 당당함과 정인에 대한 절개 또한 고닫는데 이를 두고 지봉 이수강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계량은 부안의 천한 기생인데 스스로 매창이라고 호를 지었다. 언젠가 지나가던 낙은애가 그의 소문을 듣고서는 시를 지어서 집적되었다. 계량이이고 그 운을 받아서 응답하였다. 떠돌며 밥 얻어먹는 법이라곤 평생 배우지 않고 매와나무 창가에 비치는 달그림자만 나 홀로 사랑했다오. 고요히 살려는 나의 뜻을 그대는 알지 못하고 뜬구름이라 손가락질하며 잘못 알고 있구려. 매창 시집 중에서 매와나무 창가에 비치는 달그림자라는 시구절의 주인공은 바로 당대 시로 세상을 이름을 떨쳤던 유희경이다. 매창은 남도 여행 중이던 유희경과 부안의 술자리에서 만나 마음을 주고받게 된다. 둘은 사랑을 나누었으나 기약 없이 헤어지게 되었다. 매창은 그와의 사랑을 잊지 않고 수절하였는데 관계로서 수절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간다. 그 후 유희경은 임진왜란에 참가해 공을 세우고 벼슬길에도 오르고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 남자를 사랑한 매창은 서른일곱 살의 세상을 뜬다. 여기서 서울 간 유희경이 매창을 잊지 못하고 그대의 집은 부안에 있고 나의 집은 서울에 있어 그리움 사무처도 서로 보지 못하고 오동나무에 비 뿌릴 쟨 애가 끊겨라. 유희경 계량이 보고 싶어 전문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랑하는 사이의 집이 멀다는 건 아무래도 큰 장애인가 보다. 장거리 사랑 장거리 연애는 이래저래 힘들다.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마저 멀어진다. 나는 유희경이 어떤 남자인지 왜 서울 가서 연락하지 않았는지 왜 저런 시를 쓰고만 있었는지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가 어디서 공을 세우고 어디서 어떤 시를 쓰며 세상을 풍려하였건 그것은 그 남자가 사는 세상의 문법이다. 메창의 기다림은 애당초 허무한 기다림이었을 공산이 크다. 그 이유는 유희경이 유부남이었다는 것 또 메창은 부안에 살고 유희경은 서울에 사는 스무 살 차이 나는 남자였으며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이 그들을 갈라나왔기 때문이다. 메창은 배꽃이 비처럼 떨어질 때 헤어진 임을 추풍의 잎이 떨어지는 가을까지 소식이 없어도 기다렸다. 메창은 유희경에 준 마음을 거둘 줄 몰랐다. 기다림의 시간 따위는 상관없이 메창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마음 한 조각을 매일 이어가며 서른일곱 살의 생을 마감하였다. 그녀는 젊고 강했다. 사랑했던 님이 오든 오지 않든 메창은 자신이 심은 고귀한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다. 메창의 절개는 한 남자를 사랑하니 마땅히 지켜야 하는 여인의 도리가 아닌 자신의 뜻과 마음 그 자체를 오롯이 지켜내고 있었다. 유희경은 전쟁에서 돌아와 늙음하게 도봉산 자락 아래서 시를 짓고 살았다. 재미있는 것은 과거를 보는 현재의 눈이다. 도봉과 부안군이 도봉산 입구에 유희경 임해창 시비를 세우고 문화교류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옛날 집이 멀어 세상이 험해 못다한 그들의 사랑이 이제 도봉과 부안군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매화의 절개란 사람에 대한 절개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굳건히 지켜가는 것임을 살다 보니 알겠다. 또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또 집이 멀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라면 아예 멀리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도 알겠다. 지금도 먼 사랑은 고달프다. 매화 사랑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민중화가 단원 김홍도인데 그의 풍류는 내 남편만 아니라면 용서가 가능할 정도로 대단했다. 주사 김정희의 제자 조유령의 호산 외사에는 매화를 사랑하는 김홍도의 일화가 기록되어 있다. 매화를 너무 좋아하지만 살 돈이 없었던 단원은 그림값으로 받은 3,000냥 중에 매화나무를 사는데 2,000냥을 쓰고 기분 좋아 800냥으로 친구들과 술 한 잔을 했다. 매화를 즐기며 술 한 잔을 하는 것을 매화음이라 하는데 이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이 정도는 되어야 예술가적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광적인 수집가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정서지능과 창의성을 키우는 데에는 유효할 듯하다. 매화음의 최고봉은 현재 심사정의 선유도이다. 파란 환란 지금이라도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 삼킬 것 같은 바다 위에 한 척의 배를 탄 선비 둘이 주안상을 차려놓고 붉은 매화 한 번 푸른 파도 한 번을 번갈아 본다. 우리 인생도 이같이 소용돌이치는 일상사에서도 마음 하나 끄덕하지 않고 술 한 잔 꽃 한 번 즐길 수 있는 마음을 옛사람에게 배웠으면 좋겠다. 요동치는 바다 위에서 하필이면 한 송이 매화하니 이육사가 읊었던 암양조차 부동터라라는 구절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이다. 움직임 속의 고요인 동중정이야말로 고수가 사는 비법이다. 또 한 분 고수가 계시다. 조선 선비 중 매화 사랑으로 잘 알려진 이분은 태계 이왕이다. 그는 식물과 나무를 매우 사랑했으며 나이가 들수록 매화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였다. 태계가 단양군수로 있는 동안 이미 아내와 자식을 잃고 슬픔에 젖어 있었는데 이때 두양이라는 여성과 사랑을 나누게 되었다. 두양 역시 시와 매화를 매우 좋아하는 여인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인연은 오래가지 않았다. 열 달 만에 이왕은 풍기군수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 어떤 것도 받지 않는 태계에게 두양이 준비한 이별 선물이 바로 매화였다. 이별의 의식으로 준비한 선물이 매화하니 실로 운치가 느껴진다. 이별에도 예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안동의 도산서당 마당의 매화원의 매화는 이때 두양에게서 받은 매화로 추정된다. 매화에 관한 90여 수의 시조를 짓고 매화시첩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도 태계의 매화벽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매화꽃에 물을 주라는 것이 태계의 유언이었다. 멜론 향기를 맡으며 죽고 싶다던 시인 이상의 유언이 겹쳐진다. 그의 유언은 네몬 향기를 맡으며 죽고 싶다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부인 변동님의 수례에 따라 멜론 향기로 청정되었다. 문인들은 죽음의 순간에도 이렇게 낭만적인가 매화꽃에 매일 물을 주는 것처럼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좋아하던 멜론 향기를 맡으며 시를 쓰던 것처럼 한결같은 마음을 죽는 순간까지 간직하고 싶다는 희망은 조선시대 유학자에게도 근대의 시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로맨티스트는 해탈자의 다른 이름이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본다. 정신없이 하루 일가를 마치고 정신없이 잠에 빠지는 일상이 반복된다면 죽음의 자리 역시 정신없이 맡게 될 수밖에 없다. 저 세상이 이 세상과 다를 바 없다는 초연함이 태계와 매화의 이심전심 아니었을까. 만나지 못할 줄 알면서도 그 기다림을 지켜가는 마음 그렇게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마음이야말로 매화 한 송이 번그는 마음이려나 마지막 순간을 이 세상에 걸쳐둘 내가 남길 말은 과연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매화 한 송이는 저 산 하나와 그 무게가 같고 그 향기는 저 강 깊이와 같은 것이어서 그냥 매화가 피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머 산이 하나 피었네 강 한 송이가 피었구나 할 일이다. 복욕은 매화찬 중에서 매화를 보며 사연을 담아낸 사람들의 마음과 모습이 귀하다. 산 하나 강 한 송이를 피워낸 매화 한 송이와 같이 살 수만 있다면 마지막 남길 말은 사족일 수밖에. 가장 눈부신 순간에 스스로 목을 꺾는 동백꽃을 보라. 지상의 어떤 꽃도 그의 아름다움 속에다 저토록 분명한 순간의 소멸을 함께 꽃피우지는 않았다. 모든 언어를 버리고 오직 붉은 감탄사 하나로 허공의 한 획을 긋는 단호한 참수 문정희 동백꽃 중에서 열을 붉은 그 가장 눈부신 순간에 스스로 목을 꺾는 동백의 모습은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아름다운 뒷모습과 분명 닮아 있다. 동백은 스스로를 놓아야 할 때를 아는 지자와 용자의 미덕을 아는 꽃이다. 취할 수 있는 것뿐 아니라 버릴 수 있는 것도 용기다. 이쯤에서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탐욕으로 이를 망치는 경우가 살면서 허다하다. 동백은 절정의 순간에 자신을 내려놓기에 오히려 가슴 속에 오랫동안 기억되는 꽃이다. 가장 눈부신 꽃은 가장 눈부신 소멸과 같다고 하지 않았던가. 꽃을 이야기할 때는 개화와 낙화를 같이 말해야 한다. 붉은 꽃이 낙화한 자리는 우리네 인생 자리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열을 붉은 꽃이 없다는 화무 시비롱이라는 말은 한 번 성한 것은 언젠가 반드시 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찰에서 동백을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삶의 유한성을 잊지 말라는 뜻이다. 살아있는 자체가 축복이고 살아있는 한 열심히 사랑하고 최선으로 인생을 살아내라고 온몸으로 말하는 것이다. 뜻이 그러하니 동백은 결혼식에서 전통적으로 초래상에 올라 오래오래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상징적인 꽃이었다. 전라남도 영암의 무가 발이 되기에는 동백나무 그늘 밑에 청실홍실 맺은 부부 백년가약을 맺는구나 라는 대목이 나온다. 동백처럼 늘 부르고 꽃송이 많이 달듯 아들딸 많이 나 오랫동안 잘 살라는 추건이다. 동백나무 가지로 여성의 엉덩이를 때리는 것도 아들을 잘 낳으라는 의미였다. 이처럼 동백나무는 한국 사람이 기라고 상스럽게 요기는 나무 중 하나이며 사철 푸른 탓에 영생의 뜻도 내포한다. 진시황이 불사약을 구하려고 동해로 사람을 보내 제주도에서 가져간 불사약이 동백기름이라는 설도 전해져 온다. 동백나무는 무가에서도 사용되어 진도의 용왕굿은 초원재를 지낼 때 동백떡을 올린다. 물에 빠진 망자의 넋을 건지기 위해 동백나무 가지에 동그란 떡을 매달아 놓는 것인데 망자가 이 떡을 천도 복숭아로 보고 무트로 나온다는 것이다. 이렇듯 동백나무는 우리 선조의 관웅상재 가운데 홀레와 상재에 긴밀하게 관여했다. 다른 한편으로 동백꽃의 낙하가 마치 참수로 한 칼의 목이 떨어지는 것을 연상시킨다 해서 선비의 집 안에는 절대로 심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느 경우든 동백은 그 선명하고 결연한 이미지로 인해 우리 삶과 가까이 자리하는 꽃이었다. 나는 동백이나 고란초의 남다른 고고함 또는 남모를 고초에 관해 알지 못한다. 알 리 없을 것이다. 나는 흔하디흔한 시정의 꽃으로 꽃 피워왔으며 그렇게 피고 지는 것밖에 알지 못한다. 다만 나는 꽃 피어 있음에 한편 희열과 한편 슬픔 환멸을 알 뿐이다. 개나리 목련으로 꽃핀데 그친 내 인생이 생에 다가 아님을 이선영 나는 알지 못한다. 다만 중에서 동백이나 고란초의 남다른 고고함과 남모를 고초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개나리 목련으로 꽃핀데 그친 화려하지 않은 일상을 살아낸다. 하더라도 그 희열과 슬픔과 함멸로 삶은 질이 멸렬하지 않다. 동네 어게에서나 강뚝에서 만나는 개나리와 목련은 장소에 상관없이 자신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꽃 피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삶의 경이로움이라는 사실을 체현한다. 우리의 일상은 흔하디흔한 시정의 꽃으로 이루어진다. 사람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은 기쾌한 삶의 냄새가 꽃향기가 되는 순간 시정은 시정이 된다. 꽃송이 통째로 스스로를 투하하여 땅위에 눈동백꽃은 우리들의 낙법이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선사같은 꽃이다. 겨련한 작별을 그에게서 배운다. 우리는 늘 푸르기를 희망한다. 소나무가 언제나 푸르러 보이는 이유는 한 가지의 삼대가 푸른색을 띄며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나무 안에서 서로 다른 세대가 공존을 모색하며 인내하고 버티기 위한 분투가 한창이지만 사람들 눈에는 그런 치열한 과정은 들어오지 않고 어제 모양이 오늘 모양과 같아 보일 뿐이다. 마치 달과 물이 어제의 그것과 같지 않은 것처럼 소나무도 사실은 날마다 다른 존재인데 말이다. 한국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소나무라는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나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변화무쌍한 현대의 삶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고 사는 것을 쉽사리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정이든 사랑이든 추억이든 소나무처럼 끝까지 변하지 않았으면 싶은 것들은 왜 그리 많은지 그래서 우리가 소나무를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스 로마 신하의 디오니소스는 솔방울 지팡이를 쥐고 있다. 이 솔방울은 영원히 사는 식물의 재생적인 측면과 불멸의 신을 상징하는데 이는 한국인이 갖고 있는 소나무의 전통적인 의미와도 부합된다. 소나무는 집과 집주인을 지켜주는 성주신 사람이나 털을 지켜주는 당산나무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집을 지을 때나 조선시대 군고를 지을 때에도 소나무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소나무는 액을 막는 방패로서 삶을 의탁하는 공간으로서 또 눈앞에 두고 즐기는 관상용으로서 사람들과 늘 함께하였다. 소나무 아래에서 태어나 소나무와 더불어 살다가 소나무 그늘에서 죽는다. 인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옛날에 네 집 자재가 삼천구류에 푸른 소를 심었는가 사람의 뼈야 이미 썩었지만 솔립은 오히려 무성하기만 하다. 개은국사 파한집 역주 중에서 한국의 소나무들은 대체로 수령이 400년이 넘는다. 따라서 명이 길지 않았던 옛사람들에게 소나무는 거의 영혼 불멸의 신령스러운 존재이자 눈에 보이는 조상 같은 존재였다. 또한 그 늘 푸른 기상을 언제나 담고 싶어 했다. 개은국사는 이와 같이 인간의 유한성과 소나무의 불멸성을 대조적으로 드러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제일 기존날 오늘은 꽃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